자 치열한 언어훈련장 이케마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지금 변화가 생겼죠. 이 GPT-4가 14일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15일 오전이었는데요. 자는 동안 인류 역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인류보다 똑똑해질까 그걸 기준을 특이점이라 하는데 특이점을 통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의 창시자 힌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힌튼은 GPT-4를 보고 인류의 나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지금 이제 만든 영양분을 먹고 나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류가 그동안 만드는 지식을 빨아먹고 나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GPT-4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첨스키가 뉴욕타임즈에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그럼 채 GPT에 대해서 그건 가짜 약속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채 GPT에는 일반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지능에는 암기 능력도 있겠고 계산 능력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일반화 능력, 제너럴라이즈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인과적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넣어준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과적 추론, 세계에 대한 모델이 GPT에는 없다라고 이제 첨스키가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치 답인 것처럼 일주일 만에 정격적으로 거의 예고도 없이 GPT4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오픈 AI 홈페이지거든요.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여준 이미지가 딱 이겁니다. 저는 이게 첨스키에 대한 반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이미지를 주고 나서 이 끈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풍선이 날아갑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런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의 GPT4는 이렇게 두 손에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잡고 있을 때 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손을 놓은 쪽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했거든요. 손을 잡은 쪽이 내려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물리적 추론을 잘 못했었는데 GPT4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오픈 A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보는 시험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휴먼 테스트, 인간들이 보는 시험을 GPT한테 보게 해보니까 바하에그잼이라고 미국 변호사 시험인데 100분이 1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갔어요. 바이올로지 올림피아 점수는 31점에서 99점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상위 1%가 된 거죠. 수능도 해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뉴스? 어제 SBS에서 해보셨던데 섭섭합니다.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인공지능과 수능 국어에 대한 얘기라면 제가 늘 하는 얘긴데 그래서 화작을 풀게 했는데 상위 84%에서 17% 100분이 점수로 84점에서 17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위 점수니까 반대로 말해야겠네요. 어쨌든 이제 점수로 친다면 원점수 기준으로는 44점에서 88점으로 등급으로는 7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 80%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던 도로보군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보군이 독립용대에 합격하게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국어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일본어 시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국어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4년 연속 도쿄도 낙방하고 원래 계속 개발을 했었는데 2021년까지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의 날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다. 이런 당연한 추론을 운동에는 날씨가 좋다. 그럼 어떨래? 어떻겠니? 날씨 기분이 좋아. 이걸 못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포기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걸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능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반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암기가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EBS에도 나온 얘기죠. 중국어방 문제. 미국의 철학자 존설이 제시한 사고 실험인데 이번에 EBS 수능특강에도 나와요. 굉장히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채 GPT가 바로 중국어방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있다. 이 방을 이미적으로 중국어방이라 합니다. 차인즈룸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질문을 보내요. 카드의 형태로. 카드를 보고 이 안에 규칙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 답을 찾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 방 안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카드에 노란색 손수건이라는 단어가 써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와서 이 노란색 손수건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노란색이라는 걸 모르니까. 중국어로. 그래서 표상이 없는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구문론적 처리라고 해요. 전문 용어이긴 한데 그냥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구문론적 처리라고 합니다. 드러난 언어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능 국어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채 GPT가 보여준 이 과거의 성적이 이 과거의 7등급이 나왔던 게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트도 풀어봤습니다. 리트를 9문제 풀어봤는데 9문제 중에서 8문제를 맞췄습니다. GPT4가. 왜 9문제냐. 이 GPT4를 하루에 100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5시부터 다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나머지 문제도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리트 문제를 정말 잘 맞췄고 화폭과 장문도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문학을 잘하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오답의 이유도 말해줘 하니까 잘못된 이유를 많이 말하더라고요. 아마 방송국에서 거기까지 테스트 안 했는데 왜 답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보면 답은 맞췄는데 틀린 경우도 맞습니다. 이유는요. 그래도 어쨌든 인상 깊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를 하지 않은 거는 혹시 잘했다 이래야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언매를 풀어보게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언어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문법은 5문제 중에서 5문제 다 틀렸습니다. 한 문제는 못 맞췄어요. 사실 중세국어는 사실 입력 자체가 안 됐고요.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법은 암기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리틀 볼 때도요. 수학들이 문법만 틀렸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공부 잘하는 거랑 그러니까 1번하죠. 리틀 시험 잘 본다는 거는. 문법 지식이랑 별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해가지고 하도 학생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옛날에 문법 문제 중에 리트에 1% 정답률 나오고 있어요. 1% 이분들이 또 이제 사악한 악마 같은 분들이라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낸 걸 꼬아가지고 사실 거의 출제 오류 약간 문제였었는데 그때 수석이 또 틀렸거든요. 인터뷰 해버렸어요. 수석이. 저 문법만 틀렸어요. 이렇게. 근데 문법이 별로 법 전원 들어가서 로스쿨 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을 자리는 거랑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셈입니다. GPT4가 잘 못 보니까요. 참고로 오픈에이 홈페이지에서는요. 채 GPT와 GPT4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GPT4도 채 GPT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단 브랜드네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 GPT와 GPT4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말은 해주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못해주고 있어요. 왜 차이가 날 것인가 왜 차이가 나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지금 오픈에이하이도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을 때는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라서 다 설명을 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근데 요즘 다 따라 하잖아요. 채 GPT는 이제 거의 대중화 됐습니다. 많은 후발 업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걸 만듭니다. 미국도 지금 브릿 GPT 만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KGPT 만든다고 그러고 다 따라하고 있어요. 카카오에서 나왔고 지금 그래서 3.5까지는 지금 스탠퍼드에서 공개 모델이 나와버렸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딱 멈춥니다. 이제 영업비밀로 더 이상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채 GPT와 GPT4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아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 SBS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가 뭔지는 또는 도로보공과의 차이가 뭔지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식 그래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채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온톨로지 기반이니? 그랬더니 네. 온톨로지와 같은 지식 그래프 모델입니다. 온톨로지를 이제 구글에서는 지식 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식 그래프가 뭐니 아 네. 고양이는 포유류다. 이런 거를 지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포용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에 또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개체관계. 개념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톨로지 또는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암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일반화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식 그래프 다시 말해 표상이 필요한 거죠.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요. 참고로 아까 힌튼 교수에게 썼는데 딥러닝의 창시죠. 힌튼 교수의 지도 교수가 같이 논문을 쓴 딥러닝에 대한 런멜아트입니다. 런멜아트가 스키마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스키마를 만들어요. 표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스키마를 바탕으로 또는 표상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심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정신공간 속에 심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텍스트로부터 바로 하게 되면 그걸 구문 후적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스키마 표상을 거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론적 시멘틱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는 의미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번에 문학 문제를 GPT-4가 잘 푼 것은 긍정적이에요. 우리나라 문학 문제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PT-4가 잘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시험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시험의 타당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괜찮은 시험이다. GPT-4가 잘 못 풀면 아 이거는 물어올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재구해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일반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너럴라이즈 메모라이즈가 아니라 일반화다. 이것도 이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선이라고 촘스키가 그었는데 아마 에세에 다시 쓰여야 될 겁니다. 일반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구 80%가 일반화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애들이 틀린 문제를 보면 리트든 수능이든 어려운 문제만 틀렸어요. 오답률 1위 2위 문제를 틀렸어요. 리트에서도 어려운 신호사열 문제를 틀렸어요. 쉬운 문제는 다 맞았고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틀리는 거에 있어서 그 얘기는 표상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표상화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아직 오픈에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몇 달 기다려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 이제 GPT-4의 비밀은 표상화라는 게 꼭 밝혀질 겁니다. 논문에서는 아주 애매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 휴먼 피드백 덕분에 발전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인간의 피드백이 뭔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표상화 능력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양차가 불확정도 좀 있다 하고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구문론을 넘어서는 의미론적인 이해라는 것이고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엄청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에 높은 가치를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빨리 전문화하셔야 돼요. 압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혁신에 대한 압력이. 그동안 우리가 제조업 국가였을 때는 그냥 암기하고 먹고 살아도 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기계가 일반화까지 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긴 시대입니다. 일반 지능을 어디서 갖게 됐어요. 이런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일단 이거를 할 수 있어야죠. 기계보다 뛰어난 일반화를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불안해요.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애들이. 1등급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입장벽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진입장벽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법정에 나가서 변화할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수술할 수 없잖아요. 직접.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이 가장 먼저 대체될 거라 말하는데 아니에요. 전문지식과 이 진입장벽은 가장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제너럴리스트가 되시고 그 후에 스페셜리스트가 되셔야 합니다. 의사변호사가 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약을 자격증이든 면허든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전혀 달라요. 이 둘은. 암기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기억술 대회가 있어요. 기억력 대회 거기에서 이제 지금 최적 전략은 뭐냐면 기억의 궁전이라는 전략입니다. 아주 이 구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숫자 같은 것 가지고도 숫자가 막 뛰어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그런 걸 생상하면 연도를 몇천 개 외울 수 있대요. 기억의 궁전 전략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그런 식의 전략을 써야 돼요. 하지만 일반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화는 도식화 전략을 써야 돼요. 추상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2023 문제가 GPT4가 오픈 문제가 개딱지 문제였거든요. 추상적인 문제죠. 개딱지가 나오지만 개랑은 상관은 없죠. 그냥 그냥 X와 Y값을 바꾼 다음에 개의 너비와 직계발의 크기를 X와 Y로 바꾼 다음에 선형적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일반화의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제너럴리스트가 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암기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해서 세 가지 바보가 등록법이 있죠. 첫 번째 고어 암기하기 2022학년도부터 고전시가에 고어 안 나오잖아요. 선택과목 됐기 때문에 중세국어가 또 하나 속담 암기하기 2016학년도에 속담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나서 2017학년도부터 속담 사자성어 안 나오잖아요. 수능에 왠지 아세요? 평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한테 2016학년도까지의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문화 문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문제가 뭡니까? 속담 문제예요. 그런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암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2017학년도부터 속담 문제가 멸종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도 학교에서나 몇몇 학원에서는 속담 사자성어 암기시키잖아요. 고어가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약간 문화 지체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줄거리 현대소설 고전소설 줄거리 암기하기 별로 의미 없어요. 왜 없냐? 예를 들어 창상가미로 오늘 할 건데 창상가미로 주인공은 화진이에요. 근데 출제된 거에는 화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줄거리는 또 대강적이잖아요. 대략이잖아요. 실제로 물어보는 건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고 또 디테일한 내용은 또 심지어 작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판본 문제가 있거든요. 숙창전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줄거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줄거리를 암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제네럴라이즈 일반화를 해줘야 됩니다. 줄거리 자체를 외운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GPT4가 우리나라 수능 문화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제가 줄거리 암기해서 풀었을까요? 아니죠. 줄거리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독자 모델만 가지고 있어도 일반적인 독자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라는 모델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GPT4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에 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으니까 채 GPT가 일종의 터닝포인트 였다면 지금 이번에 GPT4는 특이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언젠가 GPT4가 나면 수능 공간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막상 그날이 오니까 두렵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